자, 문학 같이 보겠습니다. 자, 고전시가인데요. 가시의 경우에는 지금 이제 이별한 상황에 대한 시네요. 이 나시의 경우에도 이별에 대한 시네요. 그래서 지금 보면 다시의 경우도 이별에 대한 시로써 이별에 대한 시를 이제 출제를 했어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문제를 풀면서. 자, 31번 같이 볼게요. 자, 가를 보면 한 달이 서른 날이여니 날 보라 올 하루 없으랴. 한 달은 서른 30일이나 되기 때문에 자신을 보러 올 하루는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미 나를 보러 오기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 날짜는 며칠입니까? 하루면 되죠. 그래서 이제 31번의 1번을 보면 이미 장애물을 극복하고 화자를 찾아오기에는 하루라는 시간이 짧음에 대한 안타까움이라고 했는데 하루면 돼요. 하루가 짧지 않아요. 그래서 하루라는 시간이 짧음에 대한 안타까움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재밌죠? 네, 그래서 이 지금 그 1번 잘못된 것이고요. 2번 어떻습니까? 자, 이거는 누구한테 하는 말이에요? 임한테 하는 말이죠. 임한테 너 왜 날 보러 안 오니? 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화자가 처한 상황의 책임을 화자 자신에게 돌리고 있습니까? 자책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틀린 말이 되겠고요. 이 님에게 돌리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에서는요. 자, 나에서 이제 같이 볼게요. 청천에 떠서 울고 가는 왜 기러기 날지 말고 내 말 들어 한양성 내에 잠깐 들러 부디 내 말 있지 말고 무슨 얘기예요? 기러기한테 자신의 소식을 전해달라는 거죠. 한양성에 있는 임한테 그래서 왜 터 불러 이르기를 월황혼 개워갈제 정막 공교에 던져진 듯 이거는 이제 지금 자신의 상황이죠. 홀로 앉아 님 그려 차마 못 살래라 죽겠다라는 거죠. 하고 부디 한 말을 전해주렴 이라고 부탁하고 있죠. 그럼 의인화된 자연물을 통해서 자신의 처지를 임에게 알리고자 하나요? 그렇죠. 답은 3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왜기 기러기가 이제 자연물이면서 말을 전해주니까 의인화된 거죠. 그래서 님 그려 차마 못 살래라 가 화자의 마음에 해당하겠죠. 그걸 전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의 경우는 왜기러기를 지금 보면서 이 님에 대해 회상하라는 건 아니죠. 지금 임과의 축을 회상한다는 말이 틀린 거죠. 자신의 현 상황에 대해서 말한 겁니다. 과거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못 살겠다라고 하는 건 지금 자신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을 보면 가에서 보면 이 부분은 뭐예요? 너 지금 누가 무쇠로 성을 쌓아놨어? 너 누가 뒤주에 가둬놨어? 이렇게 잠갓 더냐? 라고 하는 건 이제 물어보는 것이고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강조되고 있는데 사실 실제로 이렇다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님이 거주하는 공간의 특징을 묘사했나요?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가와 나 모두 이미 거주하는 공간의 특징을 묘사한 건 아니에요. 32번 같이 보겠습니다. A에서 E에 대한 감상을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A를 같이 볼게요. 민둥산, 고비, 고사리 다 늙었지만은 이 집의 정든임 그대는 늙지 마서요. 뭡니까? 자연섭리가 늙음이 되겠죠. 영향을 받지 않기를 기원하고 있죠. 임에 대한 애정이 되겠죠. 늙지 마세요. 자, 그다음 같이 보겠습니다. 자, A에서 E에 대한 감상 적절하지 않은 것은 계속 같은 얘기고 이제 B를 보면 이미 떠나가는 것을 자연상에 빗대어서 임을 이해하려는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서산에 지는 해는 지고 싶어지나 어쩔 수 없다라는 거죠.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거라는 거죠. 정들이고 가시는 힘은 가고 싶어 가나 가고 싶어 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내 옆에 안 있는 게 아니라 못 있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임을 이해하려는 거죠. 3번 같이 보겠습니다. 성님, 성님, 사촌, 형님 시집자리가 어떻던가 질문이죠. 의문형 종교러미죠. 삼남같은 요뇌머리, 비사리춤 다 되었네. 답변이죠. 그래서 묻고 답하는 방식이죠. 삶을 표현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왔다 내일 오는 건 해, 달이지만 이 지만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이것은 대비의 연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한 번 가신 우리님은 그 언제 오나 그래서 아까 B의 경우는 비유지만 또 서로 비슷한 것이지만 D의 경우는 대비되고 있는 거예요. 해와 달은 다시 오는데 임은 왜 안 오냐는 거죠. 그래서 이미 떠나간 것이 자연의 순환자 추세에 따른 것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볼 수 없겠죠. 돌아오지 않는 것도 그 질서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이건 B와의 차이점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대비에 해당하기 때문에 달이지만 이래 되어있으니까 순환자 추세에 따른 것으로 보거나 받아들이고 있지 않아요. 엄망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 같이 보겠습니다. 기대만큼 자신을 충분히 사랑해주자는 임에 대한 서운함을 표현하였다. 너가 나만큼만 생각을 한다라면 가시밭길 천례라도 올 거야. 역시 임에 대한 원망이죠. 그래서 이 서운함을 표현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죠. 다음 같이 보겠습니다. 33번 자, 그래서 지금 보면 이제 무쇠로 성을 쌓고 성 안에 담을 쌓고 어떻습니까? 연쇄적이죠. 점점 안으로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괴를 놓고 그 다음에 이제 결박하고 이런 식으로요. 그 다음에 자물쇠로 잡았냐. 그래서 연쇄적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을 보면 한양성 내에 잠깐 들러 정막공기에 던져진 듯 자, 아까 우리가 뭐라고 했어요? 관계에 대해서 물어볼 때 둘 중 하나를 했죠. 대수관계거나 선우관계거나 자, 그렇다라면 순차적 흐름이라고 했는데 한양성 내에 잠깐 들러는 이제 뭡니까? 미래예요. 지금 정막공기에 던져진 듯 홀로 앉아는 뭡니까? 현재예요. 그래서 미래와 현재이기 때문에 순서가 바뀐 거죠. 순차적 흐름이 아니에요. 그래서 순차적 흐름이란 말이 틀린 거죠. 미래가 먼저 나온 거죠.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을 보면 가해, 집, 뒤주 이런 말들을 보면 일상적, 고비, 고살 이런 걸 보면 이제 생활에 밀접한 사물들이 있네. 이건 판단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을 보면 어이 못 오던다, 무슨 일로 못 오던다 라든가 성님, 성님, 사촌, 성님 이런 건 어떻습니까? 이 같은 말이 반복되고 있죠. 그래서 리듬감을 형성하고 있다 가 되겠죠. 어이 못 오던다, 무슨 일로 못 오던가 대구법에 해당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을 보면 나의 전하여 주렴이나 다의 건너주게 이런 것들은 뭡니까? 이런 종결어미들은 말을 건네는 것들이죠. 대화형 종결어미입니다. 그래서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다음 같이 보겠습니다. 자, 현대 소설인데요. 이 지문을 읽기보다는 여러분께 문제를 푸는 법을 알려드리고 싶어요. 자, 그래서 이런 서술형 문제가 나왔을 때 이것은 왜 저것이 아닌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34번에 1번을 보면요. 특정 인물의 시선이란 말이 나와요. 이 말이 뭐냐? 이 말은 우리가 문학의 시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때 1인칭과 3인칭으로 나뉘어요. 1인칭은 내가 등장하는 거고 3인칭은 내가 등장하지 않는 거죠. 자, 그랬을 때 또다시 이제 여러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가면 복수초점이 되고 한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가면 단수초점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분류를 나가면요. 헷갈릴 게 없어요. 그렇죠? 내가 있냐 없냐 여러 사람이냐 한 사람이냐 이런 식으로 분류하면 정확하게 분류가 되는 거죠. 특정 인물의 시선인가를 확인하면 됩니다. 그렇다라면 그래서 기억을 보면 아들 옆에 밉을 꼭 다물고 있는 며느리는 차라리 더 많은 헬란을 내쓰고 있음을 민노인은 모르지 않았다. 민노인이 여기서 특정 인물이 되는 거죠. 그래서 민노인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지금 며느리의 내용을 심리를 해석하는 거죠. 자, 그다음 같이 보겠습니다. 인물의 행정을 요약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자, 니은은 하라는 공분 작파하고 북을 메고 떠돌아다니며 라는 부분입니다. 아니하식을 모른 채한 자, 서술 방식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어떤 의식을 통해서 제시되는 겁니다. 그걸 말하기라고 해요. 하나는 의식을 통하지 않고 그냥 바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텔링 말하기라고 이것을 보여주기로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하기라고 하는 건 의식을 누군가의 의식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에요. 인간을, 인물을 기준으로 본다면 서술자를 기준으로 본다면 직접 제시에 해당하겠지만 사건을 기준으로 본다면 간접 제시에 해당합니다. 보여주기라고 하는 건 사건을 직접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인물의 마음에 접근한다면 이것을 간접 제시라고도 할 수 있겠죠. 인물의 마음을 기준으로 본다면 자, 그러면 여기서는 지금 내가 등장하지 않아요. 3인칭이라고 했죠. 그래서 작품 내 인물이 아니라 작품 밖 서술자가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또 내부와 외부로 나뉘어요. 그래서 외부적인 어떤 발생한 일에 대해서 말하면 요약적 서술이고 마음속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말하면 심리 묘사가 됩니다. 자, 여기서는 요약적 서술을 해당하겠죠. 참고로 작품 내 인물이 인물에게 들려줄 때도 요약적 제시가 가능해요. 아시겠죠? 자, 그런데 이 경우는 요약적 서술이라고 불러요. 자, 그래서 인물 행정을 요약적 제시했다.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요약적 제시는 두 가지가 가능한데 이건 서술이라고도 부른다라는 거죠. 이걸 서술이라고 부르진 않아요. 이건 들려주기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제 갈등을 짐작하게 한다. 맞는 말이죠. 아내 아식을 모른 채 했기 때문에 자식이 싫어하겠죠. 자, 3번은요. 현재의 상황과 과거의 상황과 대비하고 있다. 뭐 이 부분이죠. 살아있던 시절에는 괜찮았다. 자, 4번은요. 반어적인 발화. 반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생각과 다르게 말하는 거죠. 마음과 말이 다른 거죠. 그래서 아버지랑 지금 아들이 싸우고 있어요. 너 지금 대단히 불만이지? 너 내가 마음에 안 들지? 뭐 이런 거죠. 그럴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특하구나. 이것은 정말 기특하다고 생각해서 말한 게 아니죠. 너만이라도 그러니까 화의 제스처를 보이겠다는 거냐는 뭐냐? 라고 하는 거니까 비꼬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반어적인 발화 맞아요. 자, 5번은 어떻습니까? 아버지의 손바닥에 뺨을 딱 후려치니까 옆에 있던 어머니가 또박또박 말 대답하는 것 좀 봐. 라고 했어요. 어머니가 새로운 인물인가요? 처음부터 어머니는 등장하고 있었어요. 앞에 나왔던 며느리가 어머니예요. 새로운 인물도 아니고요. 자, 여기서 어떻습니까? 갈등이 발생한 원인을 보여줬습니까? 어머니가 갈등이 발생한 근본적인 원인이 어머니입니까? 아니죠. 아버지와 아들이 싸우는 이유는 할아버지, 민노인 때문이지 어머니가 원인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5번은 두 군데가 틀렸어요. 다음 같이 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1유형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화장문, 비문화, 그리고 문화 다 이렇게 5가지 유형으로 분류를 할 수 있고 총론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유형에 따라 분류를 했을 때 여러분의 성적을 정확하게 예측하고 또 여러분이 어느 부분을 보완해야 할지 알 수 있어요. 자, 다음 같이 볼게요. 자, 35번의 1번 같이 볼게요. 자, 우리가 내용을 봤을 때 인물에 있는 선대소설에서 두 종류의 인물이 있습니다. 진정성 인물과 속물이죠. 자, 이런 걸 우리가 3번 유형이라고 해요. 입장을 파악하는 거죠. 진정성 인물인 성규와 민노인은 같은 편입니다. 아버지와 대립하는 거죠. 속물인 아버지와. 그래서 성규의 아버지가 방황하는 삶을 그만두고 세속적인 삶을 지향하길 바라나요. 민노인이. 반대죠. 민노인은 아들이 그러지 않길 바라요. 자, 2번을 보면 날씬한 생활은 성규가 아버지의 비판적 시선, 성규가 지향한 삶에 대한 아버지의 비판적 시선인가요? 아니죠. 날씬한 생활은 아버지가 사는 삶에 대한 민노인이 바라보는 모습이죠. 3번을 보면 역사지의 의미는 민노인의 자유로운 삶을 자신에게 이어지는 것에 대한 성규의 두려움을 반영하고 있다. 성규는 이것을 같이 있다 생각하고 있고 두려워하지 않아요. 같은 인물이에요. 같은 성향의 인물이에요. 이 둘은. 4번은요. 생활인의 감각은 속물에 대한 얘기죠. 그래서 아버지를 보는 성규의 태도다. 맞습니다. 자, 5번은요. 이때 비극은 왜 발생한 거죠? 북으로 상징되는, 북치는 노인이니까요. 할아버지의 삶을 놓고 아버지와 제가 감정적으로 갈라서는 걸 비극의 차원에서 파악할 것도 아니라고 봅니다. 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이 비극의 차원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 아버지와 아들이에요. 성규와 아버지예요. 그래서 민노인과 아버지가 아니라 성규와 아버지예요. 그래서 민노인이 틀렸습니다.